서울시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3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3대 특별대책은 실시간 전기화재 감시 시스템 보급, 소화기, 화재 감지기 등 지원, 설 연휴 전통시장 긴급 점검입니다. 전기화재 감시 시스템이란 전통시장 점포 두꺼비집에 감시 센서를 달아 누전, 과전류 같은 전기화재 요인을 24시간 실시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. 시는 또 시내 56개 전통시장에 소화기, 자율소방대 야간 순찰용품, 단독형 화재 감지기 등 화재 예방, 진화물품 2,500여 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6만여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긴급 점검에도 나섭니다. To be continued... 이렇게 newsел